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바이퍼 스펙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 숄더 음 하이 벨트 아 이게 밖에 안 남았나요 현재는 주스탯이 26,000 인데 아 맞춰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제 악세사리도 이제 좀 슬슬 하나씩 맞춰가는 추세여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못사겠어 왠지 아세요 아 이거 아직 남아있나 아 없어졌나 없어졌나보네 아 이게 130억에 팔렸었나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250억 말고 한 230억 정도면은 살 거 말까 좀 생각 좀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사기 싫더라 알트야 벨트 벨트 이거 어떻습니까 벨트가 비싼 건가요 가잇이 낮은 것 치고는 벨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팔 수 있으니까 팔 수 있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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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가져옵시다 으흠 가져옵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옷 가져옵시다 위잠 깔끔하고 에디 두 줄에 추억 괜찮고 가져옵시다 아 돈이 없네요 아 요래도 부족하네 가져옵시다 현재 주스탯이 2.6만 그래도 나중에 팔때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넘겨보겠습니다 아! 처음밖에 안 오르네 아 이거는 팔죠? 원래 갖고 있던건 카르 아 저거 추억 좋은데 스읍 가격을 한번 볼까요? 타이 알테어 벨트 아 아 아 25 아 어으 비싸다 6에 56은 0 4에 힘 6 오른건데 15% 25일이면은 언제 아 오늘이네 아니 팔린지 얼마 안됐잖아 10분도 안됐네 45 45 먼치도 40억 밀고 나갈만 한거같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역시 민감 40억에 올렸다 내려볼까요 아 제꺼 추업 좋아가지고 6에 56 추업이거든 아 모르겠다 한번 올려보지 올려서 좀 내려보는걸로 합시다 아 그럼 이제 바이퍼 스펙업 영상을 또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10성의 30% 깔끔하네 쇼업도 괜찮고 이제 숄더하고 원더러 팬츠만 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악세사리 구하고 원더러 팬츠 아 악세사리를 구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 응 찾아봤는데 힘은 없더라구요 아 다 맞추면은 얼마까지 올라갈라나 아 이왕이면 좀 깔끔한 템 사야겠죠 아 역시 놀장은 놀장인가 아이 고맙습니다 다 맞추면 얼마나 될라나 나도 궁금하긴 하다 나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다 맞춰서 한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깔끔한 템 사야겠죠 와 템 다 맞추고 그러면은 수공은 3천만까지는 들어가겠는데 아 이것으로 바이퍼 스펙업 영상을 또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보다 수공은 GT